유석열 대통령의 22일 막말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27일에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씨는 이날 막말 자체보다는 MBC 보도의 편향성, MBC와 민주당과의 유착관계를 집중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처음 보도한 MBC가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이를 내보낸 사실이 가장 큰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기조에 발맞춰 막말 자체보다는 MBC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이 후한 모치,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권의 유착 프레임에 대응하기 위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인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표결은 2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김광연입니다.